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 한번 나갔는데, 방송. 네, 아란후보인데요. 여보 동생들이 잘생겼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. 실물이 어떠냐고 그래? 아, 실물이 어떠냐고 물어봐서 너무 잘생기셨다고 했더니. 왜 방송에는 그렇게 너무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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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. 이 시골 아저씨같이 나오는데 막 그래서. 아니야. 직접 먹어. 욕하는 것 같은데. 일단 닭강정부터 한번 해볼까요? 나 옆에서 처음 보는 거죠 저는. 원래 하시는 그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. 튀김옷 저번에 바꾼다는데 바꾸셨어요? 1대1 솔루션 때 혼나가지고. 누구한테? 맛이 없다고 대표님. 내가 그랬어요? 생각보다 그렇게 바삭하지 않거든. 말씀하시는 건 되게 바삭할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. 물컨이에요. 맞아 맞아. 기억이 새롭게 난다. 내가 지금 이 닭강정을 기억 못 한다는 건 맛이 없었던 거야. 미안한 얘기지만. 바꿨어요? 네 가루도 좀 바꿨고 양념도 비율 좀 바꿨어요. 1대1로 섞고 있어요. 고기가. 내가 지금 1인분 비율 여기에 적어놓은 거거든? 네. 그람수로 적어놓은 거야. 6.5g. 이게 지금 8g이었으니까. 됐다. 너무 딱 맞네. 아니지 아까 14에서 시작했으니까. 아니 13에서 시작했으니까. 44 0점적으로 안 하나봐요. 그랬니? 그러면 안 되는데. 43이어야 돼. 그러면 안 되는데. 많이 넣은 것 같아 또. 아드님은 고쳐야 될 게 그건 것 같아. 너무 과학자 같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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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